이번 시간은 VMware Player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VMware Player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가상머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가상머신은 영어로는 Virtual Machin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Virtual Machine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들어진 하드웨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드웨어 위에는 운영체제가 설치가 되고 그 운영체제 위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응용 프로그램 또는 앱 이렇게 불리는 것들이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상의 하드웨어를 만들게 되면 여러분이 쓰고 있는 컴퓨터에 깔려있는 윈도우 위에 MacOS를 깔고 거기에 OSX와 관련된 Mac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실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이 Macintosh, Mac에 설치되어 있는 OSX 위에다가 가상머신을 설치하면 그 위에다가 윈도우를 깔고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머신의 용도로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방금 설명드린 윈도우에서 Mac을 쓰고 Mac에서 윈도우를 쓰는 그런 작업을 할 때 가상머신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자신이 윈도우를 쓰고 있지만 웹개발자라고 했을 때 그 웹서비스가 리눅스 위에서 돌아간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경우에 윈도우 환경과 리눅스 환경은 서로 상의하기 때문에 윈도우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실제로 서버에 올라갔을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상머신을 자신의 윈도우에 깔고 그 위에다 리눅스를 깐 다음에 거기에 실제 서버와 동일한 환경을 구축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이 환경이 다른 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예제는 이 스냅샷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냅샷은 일종의 카메라를 찍는다 할 때 스냅샷이죠. 그래서 어떤 컴퓨터의 상태, 여기서 얘기하는 컴퓨터의 상태는 예를 들면 어떤 운영체제 위에 윈도우로 치죠. 윈도우에 A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고 그 프로그램이 지금 구동이 되어 있는 상태고 어떤 파일이 그 운영체제에 저장이 되어 있는 그 상태 그대로를 마치 스냅샷을 찍듯이 사진을 찍듯이 그대로 이미지로 만들어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상머신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한 작업이나 또는 복원이 필요한 작업을 하기 전에 스냅샷을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게 되면 그 작업이 끝난 다음에 그 상태를 취소해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배울 VMWare 플레이어에서는 이 스냅샷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VMWare 플레이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면 VMWare 플레이어는 가상머신을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고요. 여러분이 VMWare 플레이어를 설치를 하면 그 위에다가 윈도우나 또는 맥OS나 리눅스와 같은 운영체제를 설치해서 이 가상 환경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VMWare 플레이어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고 윈도우와 리눅스를 지원합니다. 맥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 VMWare 플레이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자신의 운영체제 환경에 맞는 이 VMWare 플레이어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라고 적혀있죠? 클릭하고 들어가면 보시는 것처럼 VMWare에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습니다. VMWare 플레이어 4 리눅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리눅스에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 윈도우 32비트 and 64비트라고 하는 것은 윈도우에서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고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 이것을 클릭해서 실행을 시키시면 되죠. 이 VMWare 플레이어를 설치하는 과정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VMWare 플레이어를 저는 이렇게 실행을 시켰습니다. 이게 VMWare 플레이언데요. 여러분이 VMWare 플레이어를 이용해서 어떤 운영체제를 설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가상 머신을 만드는 겁니다. 가상 머신을 만들게 되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를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컴퓨터를 한 대 가상으로 만드는 거라는 거죠. 제가 Create New Virtual Machine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화면에서 Install Disk Image Fil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하고요. 여기 보시면 브라우저라고 적혀있는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설치하려고 하는 운영체제의 설치 파일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설치 파일 같은 경우는 iOS로 보통 확장자로 iOS라는 확장자를 쓰고 있는 이미지 파일을 설치 파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Ubuntu를 설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Ubuntu에 대한 이 설치 파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Ubuntu 홈페이지로 이동을 했는데요. 보통 Ubuntu 같은 경우는 그냥 무료로 Ubuntu 운영체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Choose Ubuntu 12.10이라고 되어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Ubuntu ISO로 끝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무시하면 되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부를 하고 싶으시면 기부를 하는 게 좋겠죠. 여기 Take me to the downloa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ISO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게 됩니다. 이것은 Ubuntu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운영체제들이 이미지 파일을 설치 파일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지 파일을 이렇게 선택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Next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Personalize Linux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자신이 운영체제에서 사용할 이름과 그리고 사용자 이름, 패스워드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여기 입력한 정보를 Ubuntu가 가지고 VMware 플레이어가 자동으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입력해서 여러분이 설치가 시작된 다음에 어떤 특별한 조작을 할 필요 없이 설치가 끝날 때까지 그냥 기다리시면 알아서 모든 작업을 끝내도록 이 자동화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egoing, egoing, 패스워드는 뭐 쉽게 111111 이렇게 아주 터무니없는 패스워드를 설정을 하고요. Next를 누르고 여기에다가 기술하는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 가상머신을 어느 디렉토리에다가 설치를 하겠냐라는 겁니다. 바로 이 디렉토리에 가상머신의 파일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용량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정할 때는 예를 들면 SSD를 쓰고 있다. 그러면 SSD 말고 다른 하드디스크와 같이 용량이 큰 드라이브를 지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Next를 하고요. 그리고 방금 우리가 지정한 이 패스 어디에 가상머신 데이터가 저장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패스에 얼만큼의 데이터가 얼만큼까지 데이터를 허용할 것인가를 지정을 하는 건데요. 저는 20기가를 지정을 했고요. 밑에 있는 두 번째 옵션을 체크했습니다. Next를 누르고 여기 있는 Summary를 보시고 여기 여러분이 지정한 것이 혹시나 잘못된 게 있다면 변경 사항이 있다면 Customize Hardware를 클릭해서 여기에 있는 사항들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변경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메모리가 1기가 라고 하는 것은 이 가상머신에게 1기가 만큼의 메모리를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머신이라고 하는 것은 Isolate 즉 가상머신이라고 하는 그 머신에서 머신의 환경이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1기가 만큼의 메모리를 제공을 하면 그 가상머신에서 돌아가는 운영체제는 정확하게 1기가 만큼의 메모리만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프로세스는 몇 개의 CPU를 제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고요. 네트워크나 프린트나 이런 세팅들을 여러분이 진행할 수가 있겠죠. Close를 하고 Finish를 누르면 가상머신이 생성이 되고요. 가상머신이 만들어지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가상머신이 생성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 가상머신 위에 운영체제가 설치되는 과정이 조금 오래 걸리는데 지금 바로 그 과정에 진입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vmware 플레이어는 잘 알려진 운영체제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인스톨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별한 조작을 하지 않아도 운영체제에 대한 설치를 자동으로 알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분툴을 저희 가상머신에 설치하는 작업을 다 끝냈고요. 그리고 이 버추얼 머신에는 예를 들면 vmware 같은 경우는 vmware 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vmware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 vmware 툴수라고 하는 것을 자동으로 설치를 해 주더라고요. 이게 우분투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다른 운영체제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vmware 툴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렇게 화면을 제가 이렇게 조정을 하잖아요, 크기를 그럼 조정을 했을 때 이 안에 있는 운영체제, 가상머신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체제를 게스트 운영체제고 가상머신이 동작하고 있는 운영체제가 호스트 운영체제라고 합니다. 아무튼 게스트 운영체제의 해상도가 이렇게 창의 크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바뀐다면 vmware 툴이 설치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바탕화면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생활코딩이라는 텍스트 파일을 만약에 여러분이 우분투로 가져가고 싶으면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호스트 운영체제, 즉 윈도우인데요 윈도우에서 만들어진 파일이 우분투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반대로 우분투에 있는 파일을 이렇게 빼서 바깥쪽으로 빼면 보시는 것처럼 우분투에 있는 파일이 여러분의 호스트 운영체제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 생활코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제가 복사를 윈도우에서 하고요 그리고 이 생활코딩 텍스트라고 하는 파일을 제가 이렇게 연 다음에 윈도우에서 복사한 내용을 여기서 붙여넣기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에 있는 클립버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보시는 것처럼 리눅스에도 이렇게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mware 툴스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설치가 되어 있다면 이런 것이 가능할 것이고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이 플레이어를 클릭해 보시면 매니지라고 하는 부분에 Install vmware tools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걸 선택하셔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